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키움증권 유투브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의 이슈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뭐 제가 웃으면서 시작하기도 좀 민망한 그런 정말 많은 분들이 참 고생하셨던 한 주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슈 준비할 때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긍정적인 이슈를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이슈로 보이더라도 그 안에서 어떻게 희망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헤드라인들로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어떤 이슈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끝까지 금요일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월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니콜라는 끝났나 조금은 자극적인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니콜라가 이번 주에 나왔던 이슈들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단 주가부터 볼까요. 니콜라가 사실 이때가 거의 80불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80달러 정도에서 지금 19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20달러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막 바람이 불면서 니콜라가 막 좋다더라 좋다더라 하던 시절에 비해서 거의 4분의 1 수준까지 주가가 지금 급락한 그런 상황인데 이슈들을 보시면 뭐 사기 논란 얘기가 있었던 건 지난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 월요일에 들렸던 이슈는 창업자가 사임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창업자가 뭐 완전히 손을 뗀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사임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슈들이 점점 불거지면서 수소충전소 협력을 꿈꾸고 있었던 영국의 관련 업체와 함께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이렇게 차질이 생겼다고 하죠. 보류가 됐다고 하죠. 우리 영국 쪽의 회사에서 야 우리 좀 너네 보니까 지금 분위기 안 좋은 것 같은데 일단 보류 좀 하자 라고 하면서 이것도 주가를 좀 빠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됐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그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더 나쁜 뉴스가 많다라는 기사까지 올리면서 계속해서 지금 안 좋은 이슈들만 가득한 그런 니콜라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도 약간 좀 놓은 것 같아요. 니콜라의 주식을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니콜라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중요하지만 국내 수소경제라든지 그것을 주도하고 있었던 현대차는 그럼 또 혹시 악재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이어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경우에는 수소트럭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 사기설 니콜라 보란듯이 우리는 해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증권가에서도 오히려 현대차의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니콜라가 지금 힘들어할지라도 수소차, 수소경제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니콜라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언제쯤 살아날 수 있을지 뭐 기대감을 갖고 계속 꾸준히 좀 지켜보는 것도 될 것 같고요. 현대차는 뭐 거든이 계속 가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아 사실 뭐 니콜라가 무너진 건 지난주부터였는데 믿었던 테슬라까지도 사실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최근에 9월 초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조정을 받다가 그리고 또 배터리 데이 기대감에 떠올랐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배터리 데이에 생각보다 뭐가 없었다라는 거죠.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배터리 데이 충격파가 좀 나타났던 모습이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폭스바겐 같은 곳에서 테슬라 모델와의 대항마인 아이디4를 공개를 했다. 이제 경쟁이 좀 심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기사가 있었는데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진행되면서 미국이 중국에 징벌적인 과세를 매겼던 것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테슬라에게 악재가 됐다. 너무 손해를 많이 봤다.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배터리 데이를 전후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모델3의 단가를 낮추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단가를 낮출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미국 정부를 제소했습니다. 테슬라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크고 작은 악재성 이슈라고 봐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입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바꿔서 생각하면 이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악재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경쟁이 심화된다는 거는 전기차 시장이 이제 막 개화했다는 측면에서 이제 점점 더 전기차 시장을 붐업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중과세 돌려달라 이렇게 법원에 제소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테슬라에게는 결론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의 호재라고 판단해야 될지 악재라고 판단해야 될지 되게 애매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됐든 기대감보다는 좋은 걸 보여주지 못했다는 그런 실망 매물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런 걸 이제 이 사람이 또 보고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한 달 내에 완전 자율주행차를 선보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어떤 모습을 또 테슬라의 주가가 그리고 테슬라의 흐름이 어떻게 테슬라의 CEO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 테슬라의 꿈은 여전히 뭐 우리가 상상하는 무조건 그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 한 달 뒤를 한번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은 대장의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아 오늘 또 류현진 선수가 또 7이닝 무실점을 던졌는데 이렇게 에이스는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 해줘야 됩니다. 그 에이스가 이번 주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였다고 보는데요. SK하이닉스가 사실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악세장 속에서도 그래도 정말 선전을 해줬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4분기 서버 디램 주문이 재개될 전망이라고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부터는 그래서 완전히 실적이 조금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 기대감에 올라간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최근에 불확실성 덩어리죠. 뭐 이것저것 이것저것 다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결국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에 의해서 올라간다는 건 엄청난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얘기도 있었죠. 화웨이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번에 재고를 엄청나게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분기와 4분기 SK하이닉스의 반도체가 화웨이 재고 주문이 엄청나게 몰리면서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인텔과 AMD가 화웨이와 거래를 시작했다라는 점은 아직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만큼은 대장이 삼성전자라기보다 SK하이닉스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 흐름이 SK하이닉스에 정말 꽂혀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9월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SK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의 수급을 계속 끌어주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최근에 지수가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나스닥의 어느 정도의 원인이 있고 그리고 외국인 선물 수급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현물만큼은 SK하이닉스가 좀 땡겨주면서 그걸 좀 해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결국 이번 주의 사실 하이라이트는 목요일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정말 시장이 좀 급락세를 보였죠. 특히 코스닥은 4% 넘게 밀려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라셨던 하루가 됐던 것 같은데 결국 이번 주에 그런 약세를 불러왔던 가장 핵심 이슈는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흐름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관 돌아가신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을 주말 안에 발표를 하겠다라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촉발된 이슈였는데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당선되면 새로 지명을 할 것이다. 지금 하지 마라 라고 대법관 인중과 관련해서 충돌이 일어났죠.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정치적인 요소가 좀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되죠.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우편 투표를 하기 싫다고 계속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편 투표로 진행해도 괜찮다. 우편 투표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뭔가가 비리가 개입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1월 대선이 결국 대법원에 분명히 갈 것이다. 대선이 대법원에 갈 것이다 라는 거는 이제 내가 만약에 지더라도 우편 투표 때문이었다. 우편 투표는 사기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 사기였던 것을 내가 분명히 밝혀낼 것이다. 라고 대선 불복까지 지금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대법원, 대법관을 빠르게 앉힌다고 하니까 혹시 이제 보수와 진보의 어떤 균형이 무너질까 봐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이거죠. 경기부양책이 미국에서는 지금 5차 경기부양책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7월 달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문우신 장관이 7월 달부터 5차 경기부양책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간극이 생기면서 이게 9월 말까지도 지금 다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9월 초만 해도 이게 합의가 난항을 겪었지만 증시 영향이 제한적인데 9월 말 들어오니까 경기부양책 합의가 멀어지면서 코스피가 출렁거렸다라는 이유 이렇게 완전히 어조가 바뀐 이유는 이제 이게 그래도 사실 9월 초까지만 해도 그래도 언젠가는 되겠지 이번 달 안에는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 후보들끼리 이렇게 정말 뭐 대법원까지 갈 것이다 라고 싸우고 있다 보니까 이게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앞으로 당분간은 안 되겠네 라는 생각에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간극이라는 표현을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실물 경제가 있고 이제 성장주들이 이렇게 가고 있었다면 그 간극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게 심리였고 그리고 또 이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대감이 뭐 니콜라 테슬라로 한 번 뚝 꺾이고 그 다음에 또 경기부양책 때문에 또 뚝 꺾이고 이러니까 이게 계속 꺾일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시장이 사실은 유동성을 외치면서 계속 급등을 했었는데 뭐 그런 게 이제 좀 앞으로 언제 될지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위기가 당분간 이전처럼 굉장히 좋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문득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차부양책에 대해서 공화당 너네라도 더 높은 숫자 내놔서 이렇게 조금 간극을 맞춰보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파월 의장 또 문우신 장관까지 추가 부양책이 없으면 경제 충격파 또 온다. 계속 어쨌든 노력은 분명히 하고 있다는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언제 통과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걱정은 하지만 그래도 기대도 안고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이슈는요. 결론적으로 추석이 지나면 좋아질까 제가 금요일을 뭐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 정리하면서 과연 이 분위기 지금 굉장히 상막해진 이 분위기가 나아질까 그거를 한번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야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솔직히 TV토론회 두 사람이 나와서 TV토론회 하면 싸우면 싸웠지 화해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그 오차부양책이 멀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두 사람의 입장이 어떤 상황인지 이 TV토론회 전후로 지지율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구름 표시를 해놨죠. 이거는 그래서 도저히 예상이 안 된다. 전후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예상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구름 표시를 달아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9월 29일에는 또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거는 조금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K하이닉스에 최근에 외국인이 유입된 이유를 설명해 줄 그런 마이크론의 실적이 먼저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자 구름 아직 뭐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뒤에 해를 좀 숨기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야 이거는 그냥 대놓고 태양이죠. 빅히트 수요 예측이 시작됐고 공모주 청약은 이제 다음 달 5일부터 6일입니다. 그러니까 추석을 지내고 오면 그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진행이 되는데 뭐 사실 이번 주에 공모주 청약 잘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뭐 SK바이오판부터 해서 뭐 물론 좀 안 된 것도 있겠지만 SK바이오판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들은 다 잘 됐기 때문에 빅히트 아 이것도 잘 되지 않을까 이거 혹시 우리 조금 숨죽여 있는 증시 개인 투자자들의 대기자금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이거는 용감하게 제가 대놓고 해를 한번 달아봤고요 맑음을 달아봤고요 그리고 이 얘기도 있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대첩이 ITC 최종 판결이 10월 5일에 납니다 이거는 어떤 업체에게는 맑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업체에게는 흐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예상할 수 없죠 그리고 또 흐지부지 돼서 또 이게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예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2차전지가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이 둘의 싸움 그리고 LG화학의 물적 분할 정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굉장히 급등했던 성장주 중에 하나로서 간극을 맞춰가는 간극을 맞춰가는 그런 계기가 또 하나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조금 긴장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만기일이 또 다가옵니다 야 만기일이 어떤 심수를 부릴지 아직까지 예상을 할 수 없지만 일단 뭐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만기일 없어도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만기일이라고 해서 뭐 큰 변동성이 있겠느냐만은 이런 상황에서 또 큰 변동성을 불러온다면 더 더 아픈 그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흐림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 선물이 지금 시장 수급을 좀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기까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이슈 브리핑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보여드렸다시피 금요일에 이슈들을 쭉 보셨다시피 뭐 맑음도 있고 흐림도 있고 그리고 흐림 속에 맑음을 감추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된다라고 속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추석을 앞두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걱정 고민들 좀 내려놓으시고 추석 이후를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게 다음 주는 좀 쉬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박명석의 이슈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벤트 기간 내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숫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멘